저는 말씀의 제목은 어떤 힘에 이끌려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2023년 4월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교회를 올 때 타는 프리웨이가 405입니다 405 프리웨이를 타고 가다 보면 그 근처가 LA 공항이거든요 비행기가 착륙하는 장면을 아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너무나 공항과 프리웨이가 가까워서 비행기가 이렇게 큰 비행기가 앞에서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큰 몸집의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다니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눈앞에서 비행기가 지나가면 되게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는 하늘을 날아다녀요 비행기가 비행기가 이륙할 때 작용하는 힘이 총 4가지의 힘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추력이라는 힘이에요 추력은 비행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에요 강력한 엔진을 통해 추력이 발생하죠 또 이와 동시에 항력이라는 힘이 비행기에 작용합니다 항력은 뭐냐면 앞으로 나아가는 비행기를 못 가게 하는 힘이 같이 존재해요 저항력이라고 하죠 또 이 비행기에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중력 다 아시죠? 땅으로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땅의 힘이라고 말하죠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떠오르게 하는 힘 이거를 양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늘로 끌어올려지는 힘 일명 하늘의 힘 이렇게 불러요 이 네 가지 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앞으로 나아가는 추력이 이것을 저항하는 항력보다 세면 비행기는 이제 앞으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비행기의 두 날개를 통해 비행기를 누르는 중력보다 비행기를 끌어올리는 양력이 조금이라도 커지는 순간 비행기는 하늘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힘의 원리를 이 비행기가 떠오르는 네 가지 힘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를 신앙의 목적지로 힘차게 나아가게 하는 추력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가로막는 항력이 항상 작용합니다 또한 우리를 자꾸 이 땅으로 끄집어 내리는 중력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늘 세계로 이끌어올리는 항력도 동시에 작용한다는 것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 죄악된 이 땅을 벗어나 하늘로 비상하여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잖아요 바로 이 땅에 대한 욕심과 미련이라는 중력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양력이 더 강해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하늘을 향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의 힘이 나를 강력히 끌어내린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힘에 억눌려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하늘로 끄집어 올리는 양력이 더 크면 되는 거예요 양력이 더 크면 우리는 그 중력을 이기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이 이 놀라운 힘을 증거하고 있죠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무슨 힘? 새 힘을 얻으리니 양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룸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신령한 양력의 힘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신기하게도 이 땅에서 피곤함, 무력감이 사라진대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직장의 문제로, 사업체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사람 간의 문제로 다 억눌리고 그 중압감에 답답해하는데 나는 혼자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실패와 성공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날마다 우리에게 작용하는 힘의 원리예요 어떤 힘이 뇌 속에 더 크게 작용하는가에 따라 내가 하루는 승리할 때도 있고 내가 하루는 실패할 때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강력한 양력이 죄악의 중력을 이기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 우리는 영적 쾌감을 누리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내 믿음, 내 마음이 든든하네 가볍네, 소망이 있네 내 속에 내 속에 양력이 중력을 이긴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인데도 어느 날은 우리가 영적으로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 안에 작용하던 양력이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그럼 무엇만 남아요? 죄악의 중력만 남아서 나를 친누를 때 우리는 그 힘에 패배하고 맙니다 우리의 몸에는 수많은 힘이 작용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시력이라는 게 있죠 시력이 뭐예요? 눈의 힘이 시력이에요 여러분, 눈이 있다고 다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야 볼 수 있어요? 시력, 눈에 힘이 있어야 앞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청력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죠 청력이 뭐예요? 듣는 힘, 들을 청, 힘, 역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죠 청력이 있어야 들을 수 있어요 또 몸의 힘,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체력! 몸에 힘이 있어야 우리가 힘차게 하루하루 생활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의 크기가 다 다르죠 여러분, 눈이 아주 작은 사람이 있어요? 질문할게요 눈이 작다고 앞을 잘 못 봅니까? 아니, 저 사람은 왜 그럴 수 있어요? 야, 눈 좀 떠 그 사람이야 나 눈 떴는데 너 자고 있는 거 아니야? 나 눈 떴어, 안 보여? 그렇게 눈이 작은데도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귀가 크다고 잘 듣는 거 아닙니다 몸집이 크다고 체력이 좋은 거 아니에요 몸은 이렇게 큰데 툭 건드리면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그 힘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강대국이라는 명칭을 나라에 붙일 때가 있죠 땅이 크다고 강대국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가 무엇이 있을 때 강대국이라고 그래요? 힘이 있을 때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프리카와 이스라엘이 있어요 땅은 어디가 훨씬 큽니까? 아프리카 나라들이 훨씬 커요 그런데 우리는 아프리카에 있는 커다란 땅을 가진 나라들에게 강대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도 작고 인구도 작은 이스라엘이 아프리카의 나라보다 강대국이라고 말해요 왜? 나라에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권력이 있으면 한 단체를 움직이고 한 나라까지 움직입니다 이게 힘의 원리예요 재력이 있으면 원하는 웬만한 물건들 다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돈의 힘이에요 또 지력, 지식의 힘이 있으면 원하는 일들을 수월하게 해낼 수 있어요 이 땅에도 수많은 힘의 원리로 사람들이 살아가요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들의 죽음에 관한 공통적 표현이 있죠 기운이 진하여 죽어 열정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의 원리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힘이 빠지면 사명이 끝나고 죽는다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뿐 아니라 영적인 원리 이 또한 마찬가지 힘의 원리로 움직여간다는 그렇다면 우리 신양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힘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도 힘의 원리가 중요하다면 우리의 신양생활을 좌지우지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힘이에요 우리 이것을 가르쳐요 영력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적 표현으로 양력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하늘로 끌어올리는 힘 이걸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영력이에요 우리를 늘 하늘 세계로 끌어올리는 힘이 우리 신양생활에도 똑같이 작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성경 역사를 보시면 힘의 원리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영력이 세면 승리해요 영력이 약한 순간 패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군사가 많다고 무기가 좋다고 승리하는 장면 없습니다 다 무엇의 원리예요? 영력이 있으면 무조건 승리해요 군사가 작아도 영력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군사도 족군에게 패배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 이게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사사 기도원은 몇 명 가지고 300명의 용사만 가지고 미디안 대군 13만 5천명을 전멸시켰어요 세상적 힘의 원리로는 불가능하죠 무엇이 작용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영력으로 이긴 거예요 또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 바할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무엇으로 이긴 거예요? 영력으로 작은 체구의 목동 다윗은 거대한 거인 골리아실 물멧돌 하나로 단번에 쓰러뜨렸어요 이들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숨겨진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강력한 영력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힘으로 이 세상의 힘을 물리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힘이면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재력 권력 수많은 나라의 국력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힘 우리는 이 영적인 힘 믿음의 힘을 날마다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을 키우면 세상 모든 힘을 다 제압할 수 있어요 아무리 커다란 학력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무거운 중력이 나를 내 삶을 내리누른다 할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 거룩한 영력이 강력하게 작용하기만 하면 우리는 항력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다가 중력까지 이기고 하늘 높이 비상한다는 사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달려 나갈 뿐 아니라 날아올라야 돼요 그게 성도의 믿음의 권세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세상의 거대한 힘에 부딪히게 돼요 항력에 부딪혔습니다 세상의 저항 항력에 막혀버렸어요 게다가 또 어둠의 권세라는 중력에 눌려서 두 발이 착고에 채워진 채 깊고 어두운 감옥 속에 눌려져 버렸어요 세상의 힘의 원리로 볼 때 그들의 삶은 끝난 겁니다 하지만 이때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가로막는 항력과 중력에 갇힌 이들은 하나님의 힘을 끌어와요 그리고 이 어둠의 힘들을 파괴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 성도의 승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세상 사람들 같으면 포기하고 있겠죠 이들은 안 그랬어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을 끌어오는 건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끌어오는 또 다른 힘 찬양의 힘이에요 죄수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지 그 힘이 감옥 안에 뻗어가고 있었어요 26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호련이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 지라 바울과 신라뿐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끌어온 힘을 함께 체험하는 죄수들의 모든 착구가 다 풀렸어요 순간 어둠의 모든 힘을 제압하는 역사가 감옥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거대한 세상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앞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힘이 그 모든 세상의 힘을 보지 마시고 이 모든 힘들을 격파하시고 우리를 끌어올려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악망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힘을 사모하기에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과 신라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살아도 경제적 상황 점점 더 나빠지죠 학력에 부딪혀요 아무리 노력해도 비즈니스 생각보다 계속 안 풀립니다 물질은 계속 없어집니다 몸은 또 여기저기 아픕니다 또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하는 것마다 자꾸 가로막히고 내가 일어서려고 하면 세상은 계속 나를 누릅니다 하지만 무엇만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 영역, 신령한 양력이 내 속에 버티고 있기만 하면 아무리 세상이 나를 가로막고 아무리 세상이 나를 내리눌러도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늘 높이 비상에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중력이라는 거 아시죠? 바로 지구가 이 대기권을 끌어당기는 힘이 중력이에요 이 중력은 24시간 매일매일 나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력을 못 느낄 때가 있고 또 느낄 때가 있어요 평소에 정상적인 삶 속에는 여러분 중력을 느낍니까? 못 느껴요 중력이 있다는 건 못 느낍니다 그런데 언제 그 중력이 느껴집니까? 내 몸이 피곤할 때 몸이 안 좋을 때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이런 표현하죠 몸이 무겁지? 그 순간이 바로 뭐예요? 지금 작용하고 있는 중력을 느끼는 순간이 몸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왜? 중력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건강할 때는 못 느끼지만 몸이 약할 때 느끼는 영적 세계로 똑같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믿음이 튼튼하면 날마다 사단이 누르는 어둠의 중력 느끼지 못합니다 늘 가뿐해요 늘 활력이 넘쳐요 그런데 언제? 언제 내가 어둠의 중력에 눌리게 됩니까?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내 영력이 약해졌을 때 사소한 거에 움츠러듭니다 사소한 거에 고개 숙입니다 무기력해져요 평소에 못 느끼는 사단의 억누름이 그때는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물리적 중력이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늘 우리에게 작용하듯이 사단 마귀의 어둠의 압박도 계속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다면 통과해야죠 극복해야죠 이겨내야죠 바로 어둠이 내리누르는 심보다 내 믿음의 힘이 더 강하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았다고 내일 당장 삶이 바뀝니까? 삶은 똑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져 보입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래요 그 길을 따르지 말래요 경건의 모양이 있다? 무엇을 말할까요? 나 성도야 성도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교회에 다닌다는 겉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긴 드립니다 성도니까 기도하긴 해요 성도니까 말씀 듣긴 들어요 그 자리에 왔으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 능력이 없어 영적인 힘이 없어 그러면 날마다 사단마귀의 권세에 눌려 사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 경건의 힘 믿음의 양력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속에 거룩한 믿음의 힘 능력이 회복되어야 해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세상의 저항력 사단마귀의 강력한 압박을 이길 수 있는 내 속에 양력 영력은 무엇인가 어떠할 때 생겨나는가 그 힘은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이에요 그리고 감사의 힘이에요 세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뚫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 다함께 대사도니가 전서 2장 13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입니다 대사도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말씀의 힘 믿음의 힘을 소개하고 있어요 또 감사의 힘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사도니가 전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이라 힘을 발휘한다는 이 힘이 발동되면요 이 땅의 거대한 죄악의 압박 한순간에 사라져요 파괴돼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 목회자 개인의 말로 받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감사하세요 그 순간 그 말씀이 내 속에 강하게 역사해서 현재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모든 인생의 짐 어둠의 권세를 벗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말씀의 힘 믿음의 힘 감사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골로세서 3장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무엇을 하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믿음의 힘 감사의 힘을 끌어오는 근본적 원인을 또 밝히고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세상의 거대한 학력 어둠의 거대한 중력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나 내가 교회, 세상, 가정에서 일할 때나 누구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힘입어 하늘아버지께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이 아니면 이 힘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감사의 힘을 여러분들이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 보지 마세요 나에게 있는 더 귀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좀 부족하고 남이 누리는 것 좀 못 누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천국세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시고 감사할 때 현재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이 땅의 거대한 짐, 압박, 사단마귀의 모든 거대한 힘이 우리 앞에서 다 박살나고 부서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 지금 현재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학력 나를 누르고 있는 어둠의 중력 이기시고 내일부터 다시 하늘 세계로 날마다 비상하여 올라가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죄악된 세상의 힘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보다 늘 뒤처지고 늘 모자라고 늘 부족한 가운데 답답한 적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내 안에 그들이 갖고 있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총 말씀의 은혜가 있음에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감사의 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 살아계신 말씀의 강력한 힘이 현재 나를 누르고 있는 이 땅의 환경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나를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내일부터의 삶이 이제 이 땅을 밟고 눌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을 벗어나 홀홀 날아오르는 승리하는 독수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리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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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